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좀 따라 보겠는데 내가 처음에 널 때리고 그 다음에 너가 날 때려 너무 오늘 나왔는데 윤기립 때는 저를 보지 않고 얘가 약간 하늘 보면서 슬퍼서 오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그렇지 그렇지 오 새가 야 내가 나 찢어왔어 나 민첩하고 절제되어야 돼 준비하시고 쏘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견조와 baby 흔들어져 우위아래로 1 2 3 2 4 that that i like t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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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ike that 얘들아 아 아 모래가 조금 튀기면 땡큐야 네 아 아 아 아 창 때는 서 있는 사람은 떼어 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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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반드시 40대 춤을 출 거고 내가 그날 널 불러줄게요 맨날 따라친다면 추고 있지 않을까요? 사실에도 뭐 투어하고 콘서트를 해야 될 텐데 자 형님 애 때 꼭 수고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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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001 2시간 반의 기록이 그거거든 3시간 반 그래서 아예 한 바퀴 다시 돌린 적이야 죽어보자는 거거든 뭐 that that i like that